우리는 페미니즘에 투표한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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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리고 이제 한 달 후에 한국에서 총선, 국회의원 선거가 있습니다 국회의원 선거에서 많은 성평들 여성 관련된 의제들이 많이 이야기가 되고 그리고 여성 시민들이 성병의 가치를 추구하는 정당들에게 투표할 수 있도록 그러한 메시지를 시민들에게, 국회의원 정부에게 외치고자 합니다 전진하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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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성 주권자의 힘으로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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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리고, host,aci운uerница 대한민국 집 Cristiano created to paypal gather the newsroom 염두, 훈 nó, cali, serve on their own 속의 영어치기 두주가 주의의